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 문제와 관련된 것 특히 도내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낙하산, 보은 인사 이런 논란들이 지금 지역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보은 인사도 안 하고 지정할 텐데 오인형도 인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렇습니다 도의원들의 질문은 보은 인사다라고 하는 그 질문은 결국 뭐냐면 정치적인 친소관계를 떠나서 그 자리에 그 인사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동안 제주지역사에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거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거나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궁금증만 증폭이 되고 의혹만 커지는 그런 현안 질문이 되어오듯 이렇게 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미래통합당의 대권주자로서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원희룡도 인사가 스스로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하겠다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가 제주의 현안을 날카롭게 분석해드립니다 시사전망대 지금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시사전망대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사평론가 김동현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프로그램 제작도 같이 하잖아요 코너 이름을 진짜 주간 원희룡으로 바꿀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데 혹시 오늘도 원희룡 지사와 관련된 얘기인가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주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뉴스에 초점에 있는 인물이 원희룡 도지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원희룡 도지사가 어찌됐든 원희룡 도지사의 행보에 대해서 찬성의 입장이든 비판적인 입장이든 간에 뉴스메이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인물에는 분명하게 보여요 특히 요즘은 도의회 임시회의 기간인데 여러 가지 지역 현안 문제도 있고 제2공 문제도 있고 인사 문제와 관련돼 있고 도의회가 모처럼 원희룡 도지사를 본회의에 출석시켜서 긴급 현안 질문을 했는데 오늘은 원희룡 도지사와 도의원들 간의 한판 혈질투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도의의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한 관전평 이 얘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에 도의원들이 나섰는데 그중에 홍명환 도의원이 인사 문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제기를 했죠 홍명환 의원뿐 아니라 강성민 의원도 그렇고 강민숙 의원도 그렇고 결국은 긴급 현안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 문제와 관련된 것 특히 도내 공공기관장 인사와 관련해서 낙하산, 보은 인사 이런 논란들이 지금 지역에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도의의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은 원지사 공공기관장 후보자들의 당 원지사 임명 강의 그리고 최근에는 제주관광공사 차기 사장 내정설 이런 부분도 물어보면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사실이 맞느냐고 얘기했고 원희룡 도지사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이 보은 인사 논란을 가지고 정말 한바탕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런 답변을 봤을 때 내정설 자체를 일축했잖아요 절대 내정설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한 걸로 보면 그 내정된 그분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지금 원희룡 도지사가 가짜뉴스다라고 하는 걸 보면 원희룡 도지사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죠 최종 인사권자는 지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설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건데 다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의원들은 보은인사다라고 지적을 할 텐데 원희룡 도지사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 표현을 쓰면서 물론 6년 전에 왔을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여러 제의도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쪽에서도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았고 그런데 사실상 추천을 받다 보니 실패를 하는 인사들도 있고 그래서 임재풀이 좁지 않다라고 하는 걸 해명하기 위해서 정치적 동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도의해서 제대로 따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짙어요 그러니까 보은인사에 대한 얘기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뭐라고 했잖아요 파이팅한다고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희룡 지사의 논리에 그냥 끌려간 것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정치적 동지라고 하는 건데 물론 원희룡 지사가 정치적 동지다 그리고 사람은 겪어보면 안다라는 얘기 했거든요 저도 이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 인사 스타일에 대해서 최근 6년 동안 인사를 보면 자신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에 대해서는 무한한 믿음을 주는 그런 인사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원희룡 지사 스스로 긴급현언질문에 답변해서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 물론 자신과 정치적인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도지사라는 자리 그리고 각 공공기관장의 책임수장이라고 하는 것이 원희룡 도지사와 정치적인 뜻을 같이하고 있는 것만으로 자격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도민의 혈세로 원희룡 도지사의 정치적 동지에게 월급을 줄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게 정치적 동지가 각 공공기관장에 적합한 인사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 정치적 동지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거기에 전문성이라든가 그 자리에 맞는 인재인가라는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도의원들의 질문은 보은인사다라고 하는 그 질문은 결국 뭐냐면 정치적인 친소관계를 떠나서 그 자리에 그 인사가 전문성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피했다라는 점 이 점은 굉장히 아쉽다 홍명환 의원이 임시회에서 이와 관련된 얘기하면서 계속 따져 물었잖아요 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 믿지 못해서 가까운 사람만 믿는 거 아니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설들 속에서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데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인사라고 하는 건 인사권자의 고위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인사권자의 고위 권한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가 누구를 임명할지 그렇지만 지금 6년 동안 여러 가지 인사와 관련해서 도의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특히 부적격 판정을 내왔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데 원희룡도지사는 인사청문회 자체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물론 어제 28일 날에 있었던 도의회 현안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원희룡도지사의 논리에 설득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도의원들의 질의가 그에 말려든 듯한 느낌이 드는데 결국은 핵심은 이런 거잖아요 인사청문회 도입을 도의회가 하자고 한 게 아니고 원희룡도지사가 도입을 하자고 요청을 한 것이고 그 당시에 도입이 될 때도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게 법적인 구속력 문제가 대두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본인이 도입하자고 그랬고 도입할 때 취지는 뭡니까 보다 명확하게 검증을 거쳐서 그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도민사에서 좀 검증해보자는 취지였는데 그런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제도를 도입하자고 했던 당사자로서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여러 가지 유감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원지사 입장에서는 추천도 받고 두루두루 인재 기용도 해보고 본인이 같이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 해봤는데 일단 뜻이 맞고 함께 같이 갈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사람을 등용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추천 인사들의 얘기를 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이나 전직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으면 그런데 역시 결과적으로 그런 인사들이 실패했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원희룡 지사의 발언을 보면 좀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 추천 인사에 해당하는 인물들이 있고요 그럼 물론 그런 분들은 전현직 여러 가지 공공기관의 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불의에 그만둔 경우도 있지만 임기를 마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결국 실패한 인사다라고 본인 스스로 인사권자가 이야기할 텐데 하는 건데 그럼 결국은 그건 그런 실패한 인사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분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본인의 인사가 실패한 인사다라고 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원희룡 도시사의 답변 태도는 조금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죠 무책임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실수를 좀 고스란히 드러냈던 게 뭐냐면 추천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특정인의 이름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추천 경로에 대해서 누굴 얘기했냐면 현직 국회의원, 전직 도지사 이렇게 이름을 찍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도지사의 긴급 현안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진 자리잖아요 도의원들이 도민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지사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도정현안 질문에서 원희룡 도지사의 답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동안 제주 지역사에서 여러 가지 궁금했던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거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되거나 설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궁금증만 증폭이 되고 의혹만 커지는 그런 현안 질문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게 법적으로 좀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아니면 국회의원들 차원에서 이것들을 좀 바꿔볼 수 있는 시도들을 좀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요 결국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그 자리에 정확한 능력과 실력을 갖추는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도민사회에서 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증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고치든지 아니면 조례를 통해서 그것이 도의회에서의 어떤 법적인 구성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또는 법적인 구성력이 필요하다라고 한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면 글쎄요 지금 원희룡도 의사의 이런 표현들 자체가 좀 진정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결국 그런 부분은 좀 빠져서 알맹이 없는 답변 결국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겉도는 핵심을 우회하는 그런 답변들로 이루어진 어떤 현안 질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4.3 특별법 관련된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얘기였냐면 4.3 특별법 개정안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야당의 미래통합당의 대권주자로서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차피 2차, 3차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왔었단 말이죠 원희룡도지사의 답변을 요약하면 법안 발의 과정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기획재정부의 반대이기 때문에 법안이 심의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의 여러 가지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원희룡도지사가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아쉬운 대목은 있는 거죠 미래통합당 의원이 한 명만 공동으로 발의했죠 황보승희 의원만 했죠 물론 법안 발의에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 법안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입장을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 20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완강한 움직임 특히 배부상 문제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미래통합당의 움직임 의원들의 생각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죠 특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희룡도지사가 스스로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하겠다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원지사의 역할론에 대해서 어차피 지금 중앙에 가서 본인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맞는 또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원지사가 얘기한 대로 현직 단체장이 대권 도전을 안 한 사례가 도전을 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갖고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는 말이죠 어제됐든 원지사의 어떤 향후 이런 것들이 또 주간 원희룡 시간을 통해서 또 어떻게 또 소개가 되는지 우리 또 김박사님 통해서 어떻게 얘기가 될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사 전방대 김동연 박사와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원희룡 지사가 될까요? 뭐 다음에는 다른 현안으로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현안 생각하신 게 있나요? 뭐 제2공항 문제 같은 경우가 중요한 현안인데요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련 방식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 산작권 현안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사 전방대 김동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